이상민의 모친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민은 그동안 방송에서 모친의 투병 소식을 전해온 가운데 그의 비보에 많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빈손은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장 내십장 6호실에 마련되었고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이며 장진은 벽제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됐습니다. 이상민은 불과 얼마 전에도 어머니의 위독 사실을 방송에서 밝힌 바가 있었고 당시 그는 8순위 넘으신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더니 수년을 투병한 끝에 위독해진 상황임을 공개하며 이제 어머니가 조만간 떠나실 것 같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더구나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어머니께서는 아들인 자신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데 혈액 아모를 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신장 제거 수술까지 받은 이상민의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온몸을 산소호흡기 등 각종 기계의 이지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는 계시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계시고 아들 이상민은 그런 어머니를 점점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에게 있어 생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너무나 무섭다며 걱정이 많은 상황임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까지만 해도 보험 영업왕으로 혼자 전라도 곡성까지 장거리 운전도 하시며 열정적으로 전국을 누비셨던 분이시라 어머니 본인조차도 아픈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털어놓았는데요. 그 예로 이상민은 어머니에게 일시적으로 오는 치매의 일종인 선망이라는 증상이 오신 적이 있다라며 입원하고 계셨던 병원에서 밤사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바람에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고 전화를 해도 통화가 계속되지 않다가 아침 6시에 드디어 통화가 되었는데 수화기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 상민에게 너 어딨냐라며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딜 간 거냐는 말을 갑자기 내뱉으셨다고 합니다. 이상민이 어릴 적 어머니는 서울 망원동에서 중국집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혼자 망원동으로 가셨던 것이었고 아들에게 내일 아침에 중국집 문을 열려면 시장도 가야 하는데 너는 집에 안 돌아오고 뭐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상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택시를 타시라고 말씀드린 후 기사와 통화한 뒤 간신히 병원으로 돌아오시게 할 수 있었는데 이때 그는 어머니가 아프시고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다고 말하며 너무나 견뎌내기 힘들었던 상황을 경험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바로 얼마 전인 3주 전에도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아들도 아예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병원에 문병을 왔던 아들 상민이 엄마 갈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손을 흔드셔서 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이상민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파서 못 움직이고 계셨는데 내 얘기를 듣고 계셨구나 하며 설마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인가 라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재 어머니가 아프신 것보다 아프신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며 만일 기적이 일어나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엄마에게 그냥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못했다며 처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가 엄마에게 목욕을 시켜드렸을 때였는데 그때 계속 사랑해 엄마라고 말하면서 목욕을 시켜드렸고 그 전에 건강하셨을 땐 사랑해란 말을 편하게 못했었다고 고백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혼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아버지와의 기억은 없다며 아버지의 기억은 엄마가 보여주신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다고도 고백했는데요. 평생 가정을 못 그려보신 어머니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과 남편, 아들 상민이 함께 있는 가족사진을 만들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식구 셋이 함께 있어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민의 어머니는 합성을 해서라도 가족사진이 간절히 가지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상민은 그 아버지마저도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못해봤고 아예 존재 자체를 생각 안하고 지내다가 방황하던 중3시절 아버지 산소를 가보자는 생각에 물어 물어 일산 기독교 공원 묘지에 가서 아버지의 산소를 끝내 찾아내기도 했다는데요. 그는 산소에 도착했지만 비석을 살펴보니 가족 이름 중에 자신의 이름이 없음을 발견했고 한창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이라 비석의 모수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며 잘 써지지도 않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고 고백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미우새 방송에서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박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올해가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힘든데 그 이유는 그동안 방송활동을 해온 목적이 빚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껏 일에만 물두하며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새가 없었지만 올해 드디어 빚이 모두 정리가 된다는 걸 알고 일하게 되니 그것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는 본인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머님이 5년째 병원에 몸져누어 계신다며 어머님이 아프신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빚이 정리가 끝나면 다 같이 행복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때 가면 어머님이 없다라고 했고 또한 자신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사람 자체가 싫어지게 되다 보니 지난 십수년간 집과 일만 반복해왔지 그 밖에 외부와의 접촉은 모두 끊게 됐다고 털어놨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양재진 박사는 이상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오랜 시간을 달려왔지만 그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너무 허무해지면서 굉장한 공허함이 올 것이라고 말해 듣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상민은 최근 있었던 소개팅에 대해 언급하며 가장 무서운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자신이 지금 사랑을 하게 되면 지금껏 태운 자신의 생활 루틴이 모두 깨질까봐 걱정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마지막 채무를 남겨놓은 현재 혹시라도 사랑을 하게 됐다가 만에 하나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올라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함부로 사랑도 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져도 봤고 정말 이악 물고 올라와도 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또 한 발자국 후퇴할까봐 그동안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양재진 박사는 이상민이 현재 불안도와 긴장도가 높다고 말하며 이상민의 성격은 거절도 못하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혹시 사람을 잘못 만났다가는 또 잘못될 것이 우려되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거절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대신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해나갈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상민은 자신만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혼자 지내온 장기 수감자 같은 상황이라 사회로 나올 때 적응하는 훈련을 하듯이 서서히 사람들을 만나며 대인관계를 넓히다가 소개팅을 했다면 편했을 테지만 그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소개팅을 했기에 소개팅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두르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진행해나갈 것을 그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은 최근 미모의 여성과의 소개팅 이후 두 번째 데이트까지 가지며 많은 이들로부터 화제가 되었지만 여성 앞에서 과도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었는데요. 이상민은 2021년에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어머니를 언급하며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빨리 완쾌하셔서 퇴원하실 때는 꼭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게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재 심리 상태로는 곧장 이성과의 교제를 하기조차 쉽지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에서 얼른 배우 작감을 만나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지만 심리 상태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랑으로 혹여나 막판에 채무가 어그러질까봐 이상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 건강을 유지하셔서 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그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고 싶은데 상황에 그렇게 받쳐주지도 못하니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속이 타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쉴 수도 없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방송 스케줄을 지금도 정신없이 소화하고 있을 안타까운 이상민 그는 과거 2018년에 S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을 때만 해도 수상소감에서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님의 안부를 물으셨다.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안괜찮을 때가 많았다. 작년에 내가 신인상을 탄 줄도 모르셨다. 올해는 TV 보고 계실 텐데 건강하시다. 속 썩였던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건강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완치하셨고 건강하시다라고 말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어머니는 8순위 넘어가시며 결국 다시 상태가 악화되셨고 결국 현재 올해조차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마신 것인데요.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어머니의 병안에 대해 밝히길 원래는 어머니가 건강하셨다.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는 것도 좋아하고 어머니도 혼자 되신지 오래되셔서 외로움을 많이 타시니까 보험설계사 직업도 놓지 않으셨다. 또래분들이 몰려있으니 사랑방처럼 놀다 오시고 그랬다. 하지만 회사에서 상품으로 준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신 후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 캐나다를 다녀오신 후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하셔서 바로 응급실에 갔더니 뇌에 문제가 있다더라. 어머니가 몇 년째 병원 생활하고 계신다. 뇌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돼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1년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다가 좋은 주사를 만나 일주일에 한 대씩 맞아야 하는데 그게 150만원이다. 그걸 맞으면서 수술을 하셨다. 좋아지셨다 한번 표현을 하셨는데 1년 병원에 있다 집에 오시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운동을 한다고 하다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다. 그러다 못 움직이니 합병증이 왔다며 현재는 매월 천만원 상당의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상민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좋은 처자를 만나 결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에게 사기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받으며 폐쇄적인 성격이 되고 말았던 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상민은 부모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에서 혼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다 보니 사람에 대한 외로움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다가오는 온정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으며 가까이에 좋은 말하는 사람을 아군이라 생각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은 배척하려는 성향이 자연스레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외로웠던 성장환경이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주면 덜썩 믿고 함께하고자 하는 성격을 만든 것이고 그러다 나중에 뒤통수를 막게 되면서 현재는 아예 모든 사람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끄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런 이상민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께서 쾌차하셔서 오래 사시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민이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가정까지 이루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모쪼록 비보를 당한 이상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